자,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성교육 공동일 실천연합회 부산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처럼 빨리 참석하신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마음의 여유를 받은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여러분 모두가 귀빈이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님들만 소개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바쁘신 일정 중에 텔리버스터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도 기중한 걸음을 하여주신 우리 보수의 희망이시죠. 바른 정치를 추구하시는 요즘에 가장 언론에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시는 국민의힘 김민정 최고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세계의 본투계를 석권하려던 홍승환 전 세계의 본투 챔피언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스척 힘드셨고, 서울에서 오신 자유총련된 국민소통 군관리원장님이신 조수명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민 전 부산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정말 열리기가 뜨겁습니다. 날씨가 더욱되기 열리기까지 아주 합쳐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이 아주 찌는 듯한 더위를 뵈어. 이렇게 반시버린 여러분의 밝은 표정들을 보니 우리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 뿌듯합니다. 그렇죠? 다음은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주도하시는 부산시민대회 당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 대표이신 박선재 부산기독교연합회 회관님을 소개합니다. 상임 대표이신 강도영 자유시민부산연합회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집행위원장이신 이대선 자유시민대한민국의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성구 탈북남민국의 북선관세의 연재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수당 나라사랑 문화위원장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강낙관 삼일동지의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은 회장님이 우리 부산이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아까 노래 부르는 거 들으셨죠?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수 이름은 김우내 입니다. 박우내 입니다. 박우내 기억해주세요. 박남갈 시간은 박우내 입니다. 인승민 한국유네스코 부산시민대회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최인천 한국통일 문제의 연구사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서늘한 부정선거 부패 방지제 신라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정은락 나라사랑 미리포럼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홀리파워 최성림 박병련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박성림 국민포럼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나영수 난웅나 기쁨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중기 부유형 애국연합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성태 부산교육 상당혜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정선 전 부산 방역시의회 교육 상임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경만 사무총장 윤방호 제조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밖에 많은 기분들이 참고하셨으나 시간 관계상 단체장님들 중심으로 소개해드렸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주는 분은 중간중간에 사회자님에게 보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개해드리지 못한 모든 기분들을 위해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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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근필 군삼